대결 안녕하세요. 혼자 말아 나니까 어색해 죽겠어요. 제 혈액형은 모릅니다. 특히 잠 잘 자요. 내 얘기 할래. 레디 저는 죄송합니다. 막 마지막으로 또 말하지만 막 막 어떤 애교를 보내? 상큼? 상큼? 얼굴에 풀묻었네? Beautiful 저는 혼잣말을 자주 합니다 라면 먹을까? 아니야 라면 먹으면 안 돼 밥 먹어야 돼 근데 라면이 오늘 왜 이렇게 먹고 싶지? 아 그래도 밥 먹어야 되는데 수업이 있는데 내 포지션은 비주얼? 내 포지션은 비주얼? 귀가 짱만큼 귀여워요 복근 운동을 덜해서 이게 포인트예요 아 죄송합니다 사랑은 나만 한다 넌 받기만 해 응 나 바본가 봐 너만 바라보는 밥 너무 배고파 아참 아 이거 봐봐 사랑해 어이 제 혈액형은 멋진 형 우리 형 왜 물어봐 형 나의 필살기는 뭘까? 수학의 정서 수학의 정서 저는 이 눈이 아닐까 싶어요 드래콘깍지는 깐콘깍지 어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 촉촉한 초코칩을 먹어지니까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서 살아 라고 해서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갔다 우와 짠 박수 쳐줘 활활 타는 눈빛으로 파이팅 파이팅 알콩달콩 알콩